2022년 9월 15일 허혜민 애널리스트의 에스모 참관 후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버웨이트은 Too Heavy or Too Fat 중량 초과입니다. 중량 초과 수화물, 스탁 레이팅은 파이낸셜 애널리스트가 스탁에 대한 퓨처 오피니언을 주는 것입니다. 스탁 레이팅은 언더웨이트 또는 오버웨이트 등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애널리스트가 오버웨이트 레이팅을 주었다면 해당 스탁이 시장을 이긴다고 예상한 것입니다. 애널리스트는 기업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 오버웨이트 레커멘데이션을 합니다. 시큐러리는 유가증권입니다. 증권은 권리를 증명한 종이입니다. 유가는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은 가치가 있는 권리를 증명한 종이입니다. 지갑 속의 돈은 유가증권입니다. 천원, 만원은 가치가 있는 권리를 증명한 종이입니다. 지갑 속의 수표도 유가증권입니다. 가치가 있는 권리를 증명한 종이입니다. 계좌 속의 주식도 유가증권입니다. 가치가 있는 권리를 증명한 종이입니다. 요즘엔 돈, 주식은 전산화되어 종이가 아니라 디지털 숫자로 존재합니다. 시큐러리는 파이낸셜 마켓에서 거래될 수 있는 인베스트먼트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시큐러리는 지갑 속의 돈보다 계좌 속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는 미래 주식의 성과가 궁금하고 애널리스트는 미래 주식의 성과를 분석해서 제공합니다. 투자자는 주식의 성과가 시장 미만, 시장 평균을 바라지 않습니다. 시장 초과를 바랍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리포트의 스타크레이팅도 오버웨이트이어야 합니다. 바이사이드 투자자 입장에서 언더웨이트, 마켓 퍼폼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오버웨이트만 의미가 있습니다. 메인테인은 유지하다, 계속하다, 지속하다입니다. 제약바이오, 오버웨이트, 메인테인입니다. 파이썬은 변수 이름 앞뒤로 더블 언더스코어가 오는 스페셜 웨어리어블이 존재합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파이썬 파일을 읽을 때 먼저 스페셜 웨어리어블을 지정합니다. 네임은 스페셜 웨어리어블입니다. if문 안에서 네임이 메인과 똑같은지 확인합니다. 만약 네임과 메인이 똑같으면 아래 코드가 실행됩니다. 네임 변수 값이 메인이라면 아래 코드를 실행하라. 네임은 내장 변수입니다. 네임은 왜 필요할까? 시어너, 자바는 항상 메인 함수를 먼저 실행합니다. 하지만 파이썬은 메인 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코드를 실행시키는 걸까? 내장 변수 네임은 직접 실행된 경우 메인 값을 가집니다. 프린트 네임 하면 메인이 출력됩니다. 그렇게 네임 변수 값이 메인이면 아래 코드가 실행됩니다. 유가는 가치가 있다, 증권은 권리를 증명한 종이, 유가 증권은 돈, 수표, 주식 등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